이낙연 국무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참여 없이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. 이 총리는 민관합동기구인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국민들도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 총리는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철저히 지키는 등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